자연 언니, 저 좀 취해도 돼요? 맘대로 취해? 언니, 언니, 언니 믿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어? 그러다가 한 마디 다... 어? 언니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얘, 너 좀 과하다? 야, 박 씨 좀 봐봐. 밑에 한 번 봐봐. 스테이크 시크릿! 오, 야경 창망이 하고 기구나.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경. 밖에가 진짜 예쁘다. 여기서 칵테일을 만든단 말이지? 대박! 너무 낭만적이다. 진짜 나 만들고 싶었는데. 짱이다. 와인들이 짱 많은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네, 반갑습니다. 청마가오 칵테일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청마가오 매니저 주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칵테일은요. 네, 주류에다가 다양한 음료나 다양한 과일 재료들을 혼합한 술을 바로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볼 칵테일은 쉐이킹 기법을 이용한 칵테일을 만들어볼 건데요. 네, 먼저 이게 쿼이페라는 술이거든요. 네, 요거 30ml 쉐이커 바디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달달한 거에요. 그러게요. 진짜 달달한 향이다. 우와. 이거 리치 향이 나요. 네, 맞습니다. 리치라는 열쇠 과일을 이용한 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겠네요. 이렇게 넣는 거래요, 그쵸. 아,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넣어? 이렇게? 다시 그냥 넣으면 되세요. 가장 처음에 있는 그게 자봉 주스거든요. 자봉 주스? 네, 그거 20ml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그거요. 배우고 싶었어. 진짜 취미가 될 수 있겠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게 메몬 주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메몬 주스는 15ml 넣어보겠습니다. 15ml. 블루베리 시럽인데요. 블루베리도 15ml 넣어보겠습니다. 잠깐 케이커를 옆으로 잠깐 두시고요. 그거를 한 5ml 정도 잔에 잔잔하게 깔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와, 색깔 진짜 예뻐. 그래서 나중에 파란 색깔이 나는 카테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얼음을 잔에다가 가득 채울게요. 케이커에다가도 얼음을 가득 채울 거거든요. 다 채우셨죠? 네. 패드 먼저 닫아주시고. 네, 그리고 캡을 닫아주시고요. 케이커를 감싸주고. 엄지로 캡을 눌러주신 다음에. 케이컵하고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손질이다. 네, 맞죠? 너무, 너무 시럽다 할 때까지 시키됩니다. 너무 시럽다 할 때까지 시키됩니다. 너무 시럽다 할 때까지 시키됩니다. 다 하셨으면. 다 하셨으면. 다 하셨으면. 다 하셨으면. 캡을 여시고요. 네. 패드가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신 다음에. 국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와우. 와우. 짠. 와우. 너무 예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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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뭔가 쾌담이 느껴지는. 토닝 워터가 있거든요. 네. 볼에 한 90% 정도. 반에다가 또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다. 마지막으로 가니쉬를 할 건데. 여기. 장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레몬을 여기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퐁방.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우와. 내가 만든 인생 첫 카테일. 진짜. 짜잔. 예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MGM. 예쁘다. 맛있어 볼까? 좋아요. 좋아요. 정말 너무 고마워. 와우, 이거 진짜 술 안겼다. 진짜. 술을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술 맛에 굉장히 눈을 뜨지 않았는데 진짜 술 맛이 안 나요 알코올 맛이 하나도 안 나 진짜 술 안 샀어 진짜 술 안 샀어 야 맛있다 알코올 맛이 하나도 안 샀어 반대 스쿵함이 엄청 있어 블루레모네이드에서 탄산 빠진 맛? 음 진짜 취향에 따라 레몬을 더 섞고 안 섞고 차이인 거 같아 저는 약간 레몬이 더 있어도 될 거 같아 음 제가 줄까요? 레몬? 그냥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될 거 같지? 취향 차이니까 이 친구 맛있네 생각보다 더 간편하고 완전 재밌는 거 같아 그럼 우리 술도 마시고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게 야자 타임 한 번 갈까요? 야자 타임? 3분 야자 타임 한 번 갈까요? 가볍게? 뭐하네? 난 좋지 언니도 채원이한테 좋은데 말 써야 돼요 야 무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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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갑미딩 3분 이건 조금 쉽지 않네 시작 얘들아 오늘 하루 어떠니? 언니 너무 좋았어요 어 좋았지 너무 재밌었어요 태영이 어땠니? 덕분에 즐거웠다 얘 언니 진짜 짱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맞아 부산이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가지고 응 맞아 맞아 언니 언니 제 생일 알아요? 생일 알아요? 3월 1일 언니 그럼 제 별자리도 알아요? 음 얘 너 좀 과하다 그래 너네 별자리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언니 얘 너네 별자리 아니? 나 양자리야 아 알아도 우리 별자리 알려드려봐 어 저는 라이온 자리예요 오 3월 1일이구나 너 뭔가 천칭 자리 잘 어울린다 물병 자리입니다 어머나 그것도 잘 어울린다 더 어울려 그래? 잘 어울려 바보야 야 바보야 야 박진영 봐봐 이태영 봐봐 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언니 맛있어요? 응 잘 마시네 야 이거 술 맛이 안 난다 그러다가 한 마리 어? 언니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어머 나 오늘 숙취해서 지금 먹고 자야 되니? 언니 숙취 있잖아요? 그럴 때 완당 먹으면 돼요 완당? 완당 아침에 먹은 거 기억나죠? 해장국 이랬거든요 잠깐만 끝날 거 같은데 애교 한 번 씩 풀어봐 애교? 자윤 언니 이렇게 해봐 나 기대한다 자윤 언니 칵테이 맛있어요? 맛있어?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좋아 좋아 이거 재밌다 시윤 언니 저 좀 취해도 돼요? 아이 너 지금 아이컬 안 들어있잖아 뭘 취한다고 해 뭘 또 취한다고 해 언니 애교잖아 아하하하 애교 애교 가능하지 가능하지 어 그래 시윤 언니 남대로 취해? 언니 언니 믿어? 네 짠 하고 끝낼까? 막내야 애교 한 번 해봐라 언니 어디서 이 사람들 배우는 거 같아요 막내야 건배서 한 번 해봐라 막내가 깔끔하게 살게요 언니 그래 막내가 아주 시원하게 자 우리 채영 언니 자윤 언니 그리고 시윤동생의 우정을 위하여 언니 짱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언니 짱 한 잔 더 응 나 배 터져 얘들아 아들한테 나 아 언니 내 잔 뱁 터질 거 같아 아 언니 내 잔 뱁 터질 거 같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생각보다 잘 견딘 것 같긴 한데 그러게 힘들었어 3분 얘기하면 30분 아니하여? 약간 방금 아 웃긴다 자윤이 국회에 왔다 갔어 응 약간 정신이 이상했어 아하하하 저도요 약간 혼미했어요 어 맞아 혼미했어 헷갈렸어 네 아이들아 나 그리고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 게임 중에 아무 말 대단치 하는 게임이 있거든 뭔지 알아? 뭔데요? 예를 들어 자윤아 오늘 뭐 먹었어? 이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오 이런 식으로 동문서가 파는 거거든 오 나 자맬 것 같은데 응 나 사실 약간 자진 없긴 한데 지면 뭐 해요? 지면? 지면 뭐 할까? 지면? 지면 아 레몬 먹기 하자요 오 좋다 레몬 먹기 지면 레몬 먹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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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 약간 신 거 잘 먹어 사실 미안 나도 못 먹어 나도 못 먹는데 준비 시작 세영아 무슨 노래 좋아해? 푹신하다 음 유나 식물 어때? 옆에 있는 식물 하늘색 신 신 언니는 어릴 적 별명이 뭐였어요?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어릴 적 별명이 감자? 먹어라 아래 먹어라 왜냐면 질문하기 전부터 당연히 감자 같은 닦아는 무슨 관 없겠지만 감자를 생각하고 있었어 감자 너무 웃겨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어릴 적 별명이 감자 언니 별명이 뭐였어요? 감자 아 잠깐만 너무 샤워 생각만 해도 샤워 아 생각만 해도 샤워 아 생각만 해도 샤워 지금 박수 내가 보여줄게 나 옮기잖아 네 괜찮겠지? 멋져요 오우 와우 아 침 보여 어 아 침 보여 어때요? 나 잘 먹는데? 근데 나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어 나 진짜 신 거 잘 먹는구나 진짜 잘 먹어 대박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한 번 먹어봐 먹을까? 어 이거 절칭 맞나? 설마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응 봐봐 연기하네 이현이 아 다이나도 말은 잘못됐고 이현이 연기하네 먹어봐 네가 좀 덜 쉰가? 네가 좀 덜 쉰가? 괜찮을 뻔? 우와 뒤에가 세다 뒤에가 뒤에가 세다 확실히 알콜이 들어가니까 무정이 더 진해진 것 같아 그렇지 역시 커진 것 같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여행지가 하나 더 남았긴 한데 하나 남았구나 어디야? 엄청난 곳이야 대망의 마지막 어디지?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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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지금 몇 시야? 캠핑장 너무 좋다 대박이지 우와 지금 원래 밤에 가야 되는 거 알지? 완전 딱이야 이 기기 딱 좋은 시간인데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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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컴온 렛츠고 오케이 잔망둥이 앵커 신자연의 청바가옥 소식입니다 갈수록 진해지는 하늘처럼 스테이씨의 우정농도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뜨거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우정농도 진한 칵테일 한잔 어떠세요?